안녕하세요 형님들. 영혼키우기의 에이게임TV입니다. 현재 레벨은 11383레벨입니다. 제가 요거 레벨을 업하려고 그동안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.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, 오늘 12일이네요. 이게 제가 레벨 차이를 조금 한번 확인해 봤어요.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나 없나. 그래서 지금은 레벨업 위주로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또 이틀도 지났는데 순위를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. 여기 랭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분들도 물론 레벨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. 1등분은 이틀 사이에 600레벨을 올리셨고요. 저는 900레벨을 올렸습니다. 약 한 8-900레벨 차이가 나는데요. 글쎄요. 뭐 레벨업이 전부는 아닙니다. 그런데 제가 스테이지 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. 레벨업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레벨을 조금 위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. 현재 14위니까요. 근데 사실 이제 요걸 보시면 알겠죠. 13위 형님은 9000레벨인데도 훨씬 더 저보다 멀리 가 계십니다. 이게 레벨도 중요하지만 레벨보다는 내가 얼마나 캐릭터를 많이 가지고 또 육성을 많이 시켰냐. 그리고 다양한 스테스를 어떻게 올렸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형님들하고 제가 12일 동안 방치했던 거 많이 모아뒀습니다. 그걸 가지고 좀 재미있게 그냥 플레이하려고 합니다. 특별한 공략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. 그냥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형님들한테 보여드리고요. 같이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참 그리고 12월 9일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영혼 키우기 100위 기념 크리에이터 대모집이 있거든요. 그래서 형님들 요 기간 동안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제가 그동안 모았던 걸로 연성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성을 제가 형님들하고 같이 하려고 일부러 안 뽑았습니다. 하우란이 있고 칸나가 있는데요. 하우란 같은 경우 제가 캐릭터를 보시면은 현재 하우란의 예수옥 계약은 2까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하우란도 뽑아야 되고요. 상세 정보에 보면 물론 전용 장비 획득했습니다.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요걸 아셔야 되는 게 캐릭터를 먼저 뽑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모인 캐릭터로 전용 장비를 일단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옥 계약을 3회까지 계약을 해야 캐릭터를 좀 쓰실 수가 있습니다. 그 정도 돼야 캐릭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물론 고수님들은 예수옥 계약을 뭐 어마어마하게 올리십니다. 10회까지는 굉장히 헤비 과금러가 아니면 힘들고요. 일단 언어성도 수준까지 형님들의 자금 능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연성에 가가지고 바로 하우란 말고요. 바로 칸나 픽업 연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연출 스킵 했고요. 자 30회 딱 한 다음에 그 다음 300회입니다. 요거 자동연성을 잠깐만요. 온 오프가 있는데요. 300회씩 한번 열어볼게요. 300회 오우 바로 떠주네요. 이야 칸나 만나서 반가워 칸나 네 칸나 뽑았고요.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300회 아 안 나온다. 그러니까요 이게 참 오우 하우란이 나왔네요. 오우 웬일이니 참 캐릭터 뽑기 어렵습니다. 이렇게 300회면 18,000혈석이거든요. 여러분들 지금 제가 70만 혈석이 있었잖아요. 이 혈석이 굉장히 값어치가 높은 겁니다. 상점에서 혈석을 보면은 요거 10만 혈석이라고 보고요. 1 플러스 1이니까 20만 혈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20만 혈석에 10만원입니다. 그리고 월간 4회 구매고요. 그러니까 70만 혈석은 굉장히 비싼 값어치를 가진 혈석입니다. 아 맞아 저거 뽑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나. 이벤트 상점에 들어가가지고요. 겨울맞이 패스 먼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혈석 많이 들어갑니다. 6만 혈석 들어가고요. 또 요거 5만 혈석 들어가고 4만 혈석 들어가고요. 이게 고민입니다. 주사위. 이게 6만개인데 이게 4만 혈석이거든요. 하지만 저는 구매하겠습니다. 혈석으로 이거 주사위 사는 거는 고민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용은 부스러기 요거 먼저 봤고요. 또 사야 될 게 또 있습니다. 바로 100일 기념 상점에서 구매하는 건데요. 제가 지금 여기 열어놨습니다. 처음에는 무료죠. 무료를 하고 나면 광고고 광고 보고 나면은 이제 혈석이 필요합니다. 계정 구매. 자 그러면 1만 혈석 쓰고요. 여기도 1만 혈석 요거 2만 혈석 2만 혈석 1만 5천 혈석 그러니까 혈석을 많이 가 오이 혈석이 39만 개밖에 안 남았네. 네 일단 이런 식으로 혈석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건 다 구매했습니다. 그럼 계속 칸나 픽업 연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나와라. 오 칸나 나왔네. 그쵸 칸나죠. 우와 칸나가 또 한 장 나와주네요. 감사합니다. 자 그 다음 오 하우란하고 폴라 같은데요. 이게 캐릭터가 나왔을 때는 좀 이게 오이 또 칸나 나왔네. 여기 눌리면은 캐릭터 정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요거 패치 좀 부탁드려요. 이게 사람들이 처음 아시는 힘든 요거 이름 알기 정말 힘듭니다. 그래서 이름을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 다음 또 뽑아보고요. 안 나오네요. 자 또 안 나왔고요. 그러니까 이게 아 상위 등급 카드가 나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. 또 뽑고요. 계속 뽑습니다. 네 계속 뽑다 보면은 아우 칸나 또 나왔네. 아 칸나 또 나오네. 아무래도 칸나 페이지가 돼서 그런지 칸나 정말 많이 나오네요. 아 얘 얘 이름 뭐더라? 아 제이가 아니라 얘 뭐더라? 라이카 라이카 아 죄송합니다. 이름이 왜 이렇게 힘들지? 좀 적어놔야겠다. 네 자 이런 식으로 어 또 나왔네. 자 일단은 한번 볼까요? 아 이게 아까전에 저기서 제가 뭐 사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아 이게 쉽지 않네요. 자 30회 이것도 다 뽑고요. 아 다운됐다. 아 뽑기하다 다운됐다. 네 다시 바로 켜겠습니다. 아 이거 좀 고쳐주세요.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. 연성 바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저 언제 고쳐주려나? 자 이것도 뽑고요. 그 다음에 300회 다시 들어갑니다. 300회 아 안 나왔다. 어 그래도 또 두 장 나왔어요. 얼마 남은 거야? 와 뽑을 수 있나? 아 나왔다. 어우 다행이다. 지금 뽑았다. 오 다행히 뽑았습니다. 자 많이 뽑았으니까 이제 캐릭터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알았어요. 네 캐릭터에 들어가가지고 어디갔어? 우리 우리 칸나 칸나 여기 있습니다. 칸나 자 전용 장비가 붉은 달이네요. 바로 제작하겠습니다. 붉은 달 어디갔지? 오 붉은 달 열렸습니다. 제작 예 붉은 달 제작했고요. 네 이렇게 오 전투력 올랐습니다. 예속계약 업하겠습니다. 1회 계약 네 됐고요. 2회 계약 됐고요. 3회 계약 했고요. 아 두 장 부족하다. 두 장 부족하다. 열심히 열심히 하면 사회 계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상세 정보 가서 용어 강화 쭉 하겠습니다. 몇 랩까지 야? 쭉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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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강화 하려고 내가 부스러기 엄청 모아뒀다. 가자 맥스 찍었습니다. 145레벨 찍었습니다. 와 이쁘다 네 아니 이게 가면 갈수록 애들이 안 무서워져요. 왜냐하면 너무 흐모감이 들어서 그런지 이쁘게 만들어놨습니다. 왜냐하면 바로 전에 나왔던 하나쿠도 보면 귀여워요. 보시면 그렇죠? 귀엽잖아요. 근데 담 같은 경우 봐요. 표정 봐요. 꿈에 나올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. 이렇게 이봐요. 이봐요. 하오란도 그렇고 너무 무서워요. 그래서 조금 무서운 것도 좋지만 조금 약간 덜 무섭게 좀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그러고보니 큰나 스킬 이게 문제네. 스킬도 또 쭉 올려야 되는데 계약효과 계약효과는 형님들 자금 많으신 형님들은 괜찮은데요. 자금 없으신 형님들은 처음에 자동 변경 해가지고 애써 놓고 전체 변경 그냥 일단 아무 거라도 되라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. 이거 처음부터 SS 맞추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 엄청 들어갑니다. 주사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놓고 내가 여유가 될 때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쓰셔야 됩니다. 어우 이것도 많이 먹었다. 관통 올라갔고요. 칸나 성장 릴레이 떴습니다. 자 바로가기 해서 또 무료로 이렇게 봤고요. 한 장 또 획득했습니다. 아 한 장만 더 있으면 되는데 무료까지 이렇게 다 획득했어요. 주사위 릴레이 도 떴네. 네 주사위 릴레이 도 이렇게 동일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. 좀 많이 성장한 것 같으니까 제가 돌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 위치에서 더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일단 파티에 가가지고 성장 쪽에 가서 조금 조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관통이 문제라서요. 관통 좀 올려주고요. 네 그리고 포인트 쪽에 가가지고 자 리셋 좀 시키겠습니다. 자 일단 리셋 해야 될게 스테이지 보상 초기화 스킬북 초기화 그리고 제가 방치를 했기 때문에 방치 때는 요거 바꿔줘야 됩니다. 경험치 획득 양도 초기화 금화 획득 양도 초기화 네 다 초기화 시켰습니다. 자 그러면 나머지 찍어줘야죠. 자 매우 어려움 숲 1 네 가들어와 있습니다. 와 관통 부족하네 네 숲 1로 이동하겠습니다. 자 스테이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. 자 쭉쭉 밀려야 될 텐데요. 네 이게 얼마나 성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무려 12일간 방치하면서 레범만 했거든요. 주구장창 레범만 했습니다. 뭐 오늘도 스테이지 밀고 나서 주구장창 레범발 계획입니다. 제발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 보스 만났는데요. 보스를 금방 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아우 공격력도 어마어마해서 어렵지 않아 너무 쉽게 클리어 되네요. 오늘 쭉쭉 밀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랭킹쪽을 보면 13위는 다시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위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학교라 가능할지 모르겠고요. 공원 성당 와 성당을 넘어가야지 10위안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매우 어려움 숲 10위 통과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스테이지 랭킹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못해도 13위까지 짓겠네요. 12위는 힘들 것 같고요. 이렇게 열심히 레벨업 해가지고요. 12,000레벨 13,000레벨 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렇게 짧게 준비했고요. 항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처음 보신 형님들은 구독, 좋아요,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. 형님들 감사합니다.